안녕하세요. 윤쌤 나라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 소녀와 바둑이가 잠시 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희는 스케치북 사이즈 흰색 도화지입니다. 먼저 글씨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것은 화홍 평붓 2호입니다. 3호는 너무 좀 크더라고요. 글씨가 글자 수가 좀 많아서 잠자. 글씨 색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하시면 돼요. 저도 그때그때 느낌이 달라서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때그때 색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연한 보라색이 또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천천히 한에 한에 끄시면 되고요. 물감 글씨는 한 번에 완성이 안되기 때문에 다하시고 나셔서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셔야 된다는 것. 물감은 포스터 물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레몬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왠지 이 보라색하고 레몬색이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듬으시면서 저는 좀 두껍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가늘어서 그렇다고 또 3호로 쓰면 너무 두껍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살짝 꾸며서 한쪽만 포인트를 주셔도 되겠죠? 이번엔 빨간색에 흰색을 섞었습니다. 색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다르게 해주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쉬어가는 중 빨간색에 흰색을 섞었더니 약간 주황색 비싸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다듬어주기 이쪽을 이렇게 한 번 다듬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번엔 개나리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최대한 붙여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안에 메꾸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쉬어 이렇게 또 한자 정도는 상큼한 에메랄드 색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짜는 에메랄드 속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자를 쓰면 너무 내려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도 이렇게 살짝 다듬어서 이제 이번엔 살구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살색이라고 해서 많이 논란이 돼서 살구색으로 바뀌었어요. 중자를 아래쪽에 살짝 내려 볼까요? 여기 하면 그림에 너무 붙여져서요? 손에 머리에 가깝게 가지 않도록 써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시작하는 중 잘 써야 될 텐데 이렇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광 글씨가 완성이 됐습니다. 글씨가 마르는 동안 지금 제가 여기 스케치 해놓은 밑그림을 네임펜으로 이런 네임펜으로 한번 테두리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그림이 네임펜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정겹죠? 왠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물광 글씨가 마르기 전에 마르는 동안 색연필로 우리 손이 옷을 한번 살짝 칠해보도록 할까요? 색연필은 끝을 좀 날카롭게 하셔서 비스듬히 잡고 살살살 칠하시면 됩니다. 진하게 해도 예쁘지만 뭐 살살 색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 잠시 쉬어가는 중인데 잠시 쉬어갈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들꽃들의 아름다움이라든지 휴식 그래서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얼른 제가 소녀옷만 뚝딱 한번 칠해볼까요? 자 소녀 얼굴은 제가 포스터 물감으로 살짝 미리 칠했습니다. 색연필로 했더니 이런 또 느낌이 얼굴이 더 어두워 보여서 물감으로 그냥 칠했고요. 나머지는 색연필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둑이는 검정색으로 살짝 흰색 강아지인데 그림자만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으로 다 칠하면 너무 어두운 강아지가 되어버리니까 흰색 강아지니까 그림자만 살짝살짝 바깥쪽 테두리 있는 데만 칠해줘 볼게요. 쉬어갈 때 위를 또 올려다보게 되죠. 대부분 앉아서 잠시 쉬어갈 때 탁 트인 하늘을 보고 넓은 하늘을 보고 그래서 더 쉬어갈 때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넓은 공간들을 보니까 쉬어가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필수 조건 아닐까요? 반드시 쉬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바둑이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연필로 아주 간단하게 꽃이랑 살짝 의자랑 칠해봤습니다. 물감 글씨가 물감이 말라서 이제 네임펜으로 한번 테두리를 둘러보도록 할까요? 글자가 좀 틀려면 이렇게 또 네임펜으로 해줘야겠죠?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제가 모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펜으로 모두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네임펜으로 바깥쪽 테두리를 이렇게 두껍게 둘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디어를 낼 때 문득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또는 설거지 하다가 이런 내용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메모를 좀 해둬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해볼까 모든 유튜버라면 아마 다 그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냥 이렇게 쉬어갈 때 머릿속을 잠시 비울 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둘러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공간을 이렇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물감으로 하면 더 예쁘지만 너무 복잡해서 저는 네임펜으로 그냥 칠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모든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물론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쌓여져야 된대요.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또 느끼고 할 때 그런 아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제가 모두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또 하이라이트가 빠지면 안 되겠죠. 흰색 포스터 물감으로 둥근 붓에 묻혀서 한 1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1호 1호로 이렇게 면이 넓은 면은 그냥 저는 간단하게 빗살무늬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비를 넣고 싶다 하시면 나비를 넣으셔도 되겠죠. 저는 간단하게 빗살무늬로 그리고 뭐 글씨는 가장 간단한 기본 하이라이트로 해볼까요. 위에와 앞쪽 위쪽과 여기가 이렇게 위쪽이에요. 기본 하이라이트 그리고 앞쪽 앞쪽과 위쪽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앞쪽 다 메꾸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짝살짝 스치기만 해도 예쁘니까요.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글씨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산은 생일필로 한번 이렇게 살살 칠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등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동대지기가 사는 집도 있는 것 같아요. 허전해서 돗담배도 요트인지 돗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위쪽 풍경을 살짝 완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방파제예요. 색을 전부 칠하기보다는 약간 그 돌 느낌이 나도록 검정색 색연필로 앞쪽이나 뭐 뒤쪽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지 한쪽만 한쪽만 살짝살짝 이렇게 칠해주면 돌 느낌이 나죠.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파제를 칠했고요. 자 문교파스텔 64색으로 팔로 칼로 가루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넓은 면은 이렇게 파스텔로 가루를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스텔은 느낌이 되게 좋은데 더 느낌이 좋게 하시려면 한 가지 색보다는 두어 가지 색이 섞여야 더 느낌이 살아난다는 거 자 이런 파랑색이 했다면 좀 더 연한 연한 파랑색을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겹쳐서 그리고 준비된 화장솜이나 휴지로 이렇게 살살살살 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느낌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굉장히 느낌 좋은 느낌으로 탄생이 됩니다.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진한 권색이라고 할까요? 권색으로 그림자를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입체감 있게 보여요. 여기 방파제 밑에도 약간 물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 물에 비치는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흘러가듯이 줄을 몇 개 그려주시면 훨씬 느낌이 더 살아나겠죠? 자, 여기 아래쪽은 봄 느낌이 물씬 나도록 제가 노란색과 한쪽은 노란색을 좀 해주시고 또 한쪽은 핑크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수풀 느낌이 나도록 파스텔을 바로 이렇게 칠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자국이 남네요. 이렇게 바로 칠하게 되면 자국이 낫는다는 거 칼로 가루를 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칠해지고 이럴 때는 휴지라면 계속 연하게 나와요. 닦여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펴주시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더 수풀 느낌이 나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그림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채화 붓으로 아니면 둥근 붓으로 수채화 물감을 살짝 연하게 연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런 꽃 아래쪽에도 음 이렇게 그림자도 넣어주시고 이 꽃에도 살짝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살짝살짝 그림자를 수채화 물감으로 살짝 넣어줬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기 아래쪽 풍경도 있고 자, 이렇게 위쪽 풍경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즐거운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